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CJ E&M의 SWAT을 같이 분석해보겠습니다. CJ E&M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여기로 가서 보고와주세요. CJ E&M의 강점부터 봅시다. 아무래도 사업에 호실적인데요. E&M 부문은 미스터 선샤인 등 프리미엄 컨텐츠 IP 기반으로 방송광고 시장 점유율 1위, 컨텐츠 수출 확대 등 고성장을 지속하였고 콘텐츠 연계음악 대형 히트 상품인 워너원, 아이즈원의 성과학대로 음악 IP 기획 제작 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옷 쇼핑 부문은 상품 경쟁력 및 멀티 채널 운영 역량 재고를 통해 TV홈 쇼핑 시장 리더십 확대 및 업계 수익성 1위를 달성하였고 셀렙샵, 베라왕 등 올리원 패션 상품 성장, 그리고 티커머스 사업 본격화 등 상품 및 플랫폼 차별화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CJ E&M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2018년에 배급한 영화들이 저조한 흥행 실적을 보이면서 경쟁사인 롯데에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CJ E&M은 국가 부도의 날, 공작 등을 제외하고 다수의 영화가 손익 분기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CJ E&M은 2014년 명량 흥행 이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손익 분기점을 넘기기가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2018년 한 해 동안 비슷한 유형의 영화를 이어가면서 소재의 참실함을 잃어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기회는 디지털 콘텐츠의 성장입니다. 스마트폰 대중화는 기본 TV 중심의 방송 콘텐츠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라는 새로운 용역을 개척하였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다른 형태로의 변환이 간편하고 새로운 기술 및 타산업과 융합되면서 고부가 가치를 갖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서 강점을 보여온 CJ E&M에게 이와 같은 상황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CJ E&M은 2018년 초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 확대를 공헌한 바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들이 앞다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월트 디즈니가 자체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를 선보이고 2016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넷플릭스에 이어 유튜브에서는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레드를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도 아마존 프라임비디오를 국내 론칭하면서 동영상 플랫폼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CJ E&M이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행보를 취할까요? CJ E&M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원칙을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비효율과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정직함, 최고와 완벽을 추구하는 열정,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창의성,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존중의 마음, 정말 유노유노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콘텐츠와 커머스가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CJ E&M이었습니다.